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PBR 가이드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PB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컴퓨터 그래픽 게임 쪽에 PBR이라면서 서브스턴트 페인터와 서브스턴트 디자이너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알레고리드미스에서 나온 가이드거든요. 그거를 주로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도록 더 번역된 제가 번역을 직접 해보고 하면서 알게 된 그런 PBR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여러분들께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볼륨 1과 2가 있는데 상당히 내용이 길어요. 내용이 길지만은 여러분 PBR을 앞으로도 계속 쭉 많이 표준처럼 PBR이란 시스템을 알고 가야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숙지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좀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길어요. 대부분 이제 이론적인 수학 관련 뭐 그런 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거고 볼륨 1을 먼저 이제 살펴보는데 이거는 알레고리드미스 사이트에 가면은 PBR 가이드 볼륨 1, 2를 PDF로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 받아서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목차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있는 PDF 파일들의 어떤 내용들을 기반으로 좀 더 제가 추가를 하거나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목차를 먼저 이제 보면은 안에 어떤 것들이 있나 내용을 볼게요. 이렇게 요 내용은 이제 물리적 기반 렌더링과 쉐이딩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가지고 PBR이 그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을 이제 야건데요. 그래서 물리적 기반 렌더링 이게 이제 PBR입니다. 그 다음에 쉐이딩에 대한 이제 이론인데 여러가지 PBR이 무엇이냐 이게 PBR 하지만은 정확히 그거를 PBR을 쓴다는 건지 어떤 PBR의 시스템을 우리가 안고서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응용한다는지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이제 PBR을 이루고 있는 PBR 핵심적인 어떤 기능들이나 그런 수학적 모델, 표현하기 위한 어떤 수학적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이해하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PBR이란 게 이제 물리적 기반이라는 건 우리가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고 현실에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왜 그렇게 보인지에 대한 어떤 자연적인 우리 현실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모델이 이제 함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된 거거든요. 완전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래픽은 모든 거 다 수학적으로 계산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했느냐, 뭐 어떤 데이터로 이제 그걸 표현하느냐가 주로 관건이라 볼 수 있어요. PBR이 그래서 목차를 보면은 광선, 광선과 흡수 및 산란, 확산과 정반사, 미세 표명이론, 색상, BRDF, 에너지 보존, 프레넬 효과, 도체 및 부도체, 금속 및 비금속, 선형 공간 렌더링, 마지막으로 PBR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볼륨 1이 이제 내용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기반 렌더링과 쉐이딩에 대한 이제 이론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PBR이란 것은 어떤 무슨 재질, 정확히는 재질이라고 할 수도 없고 PBR을 쓴다는 뭐 텍처라고 할 수 없어요. PBR은 우리가 눈에 보이기,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어떤 빛, 그 다음에 어떤 쉐이딩, 그 다음에 뭐 거기를 이루기 위한 어떤 텍처들의 어떤 복합적인 합쳐진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물리적 기반, 물리, 물리라고 하잖아요. 피지컬, 피직스, 피지컬리 베이스드. 그래서 우리 현실의 어떤 물리적인 것에 자연현상이 어떤 보이는 것을 기반해서 렌더링하기 위한 전체적인 복합적인 시스템인 거에요. 종합시스템. 그래서 아주 복잡한 엔진 같은 거에요. 거기에는 단순히 PBR은 그냥 사실적으로 보이기엔 어떤 그런 거다. 쉽게 설명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좀 더 있죠.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 빛 이런 거죠. 뭐 어떤 조명 이런 것들 가지고 빛은 이제 뭐랄까 어떤 파동과 입자의 두 개의 특성을 나타내는 좀 복잡한 현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의한 모델이 빛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텍츠 아티스트로서 우리는 이제 뭐 그래피 아티스트로서 우리는 빛과 빛을 받는 어떤 물질의 상호작용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빛의 모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물체의 어떤 표면 그러니까 뭐 나무 표면을 만든다든지 금속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실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손에 잡히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컴퓨터 cg 상에서는 다 수학적 계산으로 통해서 어떤 그래픽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어떤 각자 다른 어떤 수학적 모델로서 그걸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나무는 나무다. 금속은 금속이다라는 거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게 이제 있는데 주요 이제 빛과 어떤 물체의 표현한 이런 것들이 이 광선이 어떻게 빛과 이제 그 그 뭐냐 물체에 닿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가상의 세계에서 그 텍처와 재질이 빛과 어떻게 반응한지 빛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텍처를 제작함에 있어서 좀 더 좋은 텍처로 보이도록 이제 이 가이드에서는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에서 이제 물리적 기반 렌더링 기본해서 좀 물리학적 이론을 좀 설명이 될 건데 그 가이드상에서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수학적 계산적인 설명 제한은 조금 드러내고 좀 쉬운 쪽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 거에요. 광선의 작용, 빛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시작해서 PBR의 핵심 요소들을 좀 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선에 대한 건데 광선이 뭐에요? 입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쭉 가지고 공기와 같이 좀 균일하고 투명한 그런 어떤 공간에서는 좀 직선의 궤전을 가지죠. 이런 이제 보면은 그림을 보시면 광선의 상태가 어떤 이렇게 입사광이 이제 있죠. 나아가는 빛이 쭉 공기 상태를 가다가 어떤 매질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닿으면은 이런 이렇게 다시 반사돼서 이제 하죠. 광선의 상태는 이제 객체 표면에 접촉하거나 그런 어떤 공기와 혹은 물과 같이 어떤 다른 형태의 매질을 그러니까 통과할 때 어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작동해요.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빛이 요소를 타면 아 이 정도로 꺾여 가겠구나 혹은 일로 튕겨 나가겠구나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선이 좀 출발점과 같은 이렇게 들었을 때 이제 다른 지점으로 이제 이동한다 광선의 경로를 이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표현을 접촉하는 광선이 이제 입사광선이라고 그 다음에 그 접촉의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뭐 이 정도는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튕겨 나갈 때 나가는 걸 반사된 광선이고 그 각도를 이제 반사각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광선이 이제 평면에 이제 입사해서 그런 접점을 이제 가져요. 들어온 부분 다시 나가는 부분 이게 이제 빛이 왔을 때 튕겨서 나가는 거를 우리는 이제 반사광이라고 하죠. 리플렉트 라이트라고 그래서 광선은 이제 직선인데 그 계정에서 다른 매체로 이제 전달될 때 여기가 만약에 이게 금속이니까 튕겨 나갔잖아요. 이건 이제 반사광인 거고 혹은 어떤 공기나 어떤 물 이런 거를 가서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좀 꺾여 간다든지 그대로 간다든지 일단 물질을 통과할 때는 그걸 이제 굴절광이라고 리프렉티드 라이트 라고 리프렉티드 이제 이렇게 광선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떤 여기 물이 고여있는 어떤 그 뭐라나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빛이 가로등 위에 화면 밖에 안 보이죠. 그 빛이 튕겨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냥 반사광인 거고 어떤 특정한 매질을 뚫고서 각도로 다시 나아가는 거를 이런 이제 굴절광, 프리즘 같은 거라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광선의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모델 상태입니다. 반사와 굴절